궁금러들! 여름 바캉스는 다녀왔는지 완전 완전 궁금한데 일본 가서 먹불이 많은 사람도 많을 거고 해외 어디 저런 휴양지 간 사람들도 진짜 많을 거고 동남아 가신 궁금러들도 많을 텐데 요즘에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 요즘 또 야외에서 해 뜨거운 데서 일하고 이러니까 되게 걱정되더라고. 뭐가 걱정돼? 피부가. 사실 20대 때는 햇빛 받아도 기분 좋다. 약간 광합성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30대 넘어가면서 기미가 걱정이 되더라고. 뭔가 이렇게 해외 촬영 끝나고 집에 와서 짐 풀고 거울을 봤는데 이게 기미인가? 이게 검버섯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난 또 검색의 여왕이거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지. 미백 추천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웬걸? 제품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중에 너무 유명한 이미 유명한 제품이 있더라고.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V&A의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엠프리아. 아니 이미 유튜브에 뷰티 유튜버분들이 컨텐츠로 이걸 정말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 민카롱님인가? 민카롱님. 민카롱님도 봤고 이미 뷰티 유튜버님들은 진짜 많이 써가지고 유명하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용하게 됐는데. 웬걸? 꾸준히 썼더니 기미? 그리고 약간의 이런 트러블 자국.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 내가 느끼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기미가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 겉기미도 진짜 속상한데 진짜 속상한 건 보이지 않는 기미. 보이지 않아. 아직도. 정말 보이지 않는 기미를 잡아줘야 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기미가 약간 기미 준비생 같은 느낌이야. 그게 어떻게 돼? 뿅 하고 올라온다고.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이 좋은 게 겉기미 잡아줘. 속기미 잡아줘. 그리고 약간 피부 투명도까지 잡아줘서 이게 삼중으로 잡을 수 있는 미백케어 제품이라고 엄청 유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궁금한 분들이 알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난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러블리 하지만 처음 데뷔했던 23살 때는 피부가 반짝반짝 했거든. 술 먹어도 다음날 괜찮고.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 화장 안 지우고 자도 다음날에 뭐야 왜 이렇게 얼굴이 반들반들해 이랬다고. 근데 이제 32살에 지금의 나는 항상 고주망태로 살다 보니 이제 안 되겠더라고. 또 특히나 자외선이 너무 괴롭히니까 피부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앰플 속에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폴리테놀 성분. 그러니까 항산화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왕실에서 쓰는 로얄 허브에서 추출을 해서 내 피부 본연에 맑고 화사하게 빛을 내주는데 도움을 주는 앰플입니다. 원래 화장품에 정제수가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정제수 말고 페나니치 워터를 넣었대.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야. 이게 왜 이게 페나니치 워터가 뭔지 알아? 페나니치 워터. 나도 몰랐어. 나도 워터반밖에 몰라. 근데 페나니치 워터가 들어있대. 그 물이 무슨 물이냐. 그게 무슨 워터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랑했던 물이랍니다. 미네랄이 풍부해갖고 항산화 효능이 있는 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지? 치유의 샘. 치유의 샘이라고 불렀대. 그런 물들이 여기 안에 가득 들어있으니 얼마나 피부에 많은 도움을 주겠어. 페나니치 워터 이런 거 다 어렵잖아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비싸.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이미 보고 있는 궁금하더들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 어? 올령에서 파는 거다. 어? 맞아. 이거 올령에서 파는 그거. 근데 품절되는 그거. 맞아. 이거야. 그러니까 2주 만에 톤업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뭐 속눈삼치고 2주 써봤거든. 2주 만에 뭔가 모르겠어. 좀 밝아졌어.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아?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보자. 궁금로들. 왔어? 아이, 은지 언니가 콜정보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VNA 미백 앰플 이거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아무래도 궁금로들한테 소개해주는 건데 썰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해주기 전에 먼저 어떤 애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아, 끈적거리지 않아서 묽은 제형 앰플이라고 해서 무겁지가 않다. 약간 토너처럼 가볍고 찰랑찰랑한 느낌. 어, 그리고 촉촉해. 진짜 촉촉하네. 아까 뭐 이 정도면 얼굴에 올려도 되겠지만 아직 확인할 게 더 있어. 기다려봐, 얘들아. 기다려봐, 궁금로들아. 짠, 이게 뭐냐면 황갈색 요오드 용액이야. 궁금로들도 다 과학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알 거야. 요오드 용액은 산성이라서 항산화를 해주는 성분을 만나면 투명하게 변하잖아. 너네 과포자였니? 과포자였어? 반응이 왜 그래 다들? 아니, 맞잖아. 그래서 요오드 용액을 기미라고 치고 VNA 미백 앰플을 떨어뜨려서 정말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지 지금 직접 확인을 해볼 거야. 우와, 봤어? 궁금로들아 하얘지는 거 보여? 이거 기미가 바로 없어진 거야. 아니, 이 앰플 진짜 비싼 성분 넣었다고 하더니 믿음이 너무 가는데? 진짜 믿음 간다. 아니, 특히나 VNA 브랜드에서 사과에도 이 앰플을 발라봤었대. 그랬더니 4시간이 지나도 갈변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 미백이랑 항산화 효과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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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본 거야. 이거 연구진들 집에 가지도 못했대. 며칠날 진짜. 궁금하더라. 그리고 이걸 팩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 다들 모닝 루틴으로 스킨팩들 많이 하잖아. 요즘은 트렌드가 또 앰플팩이란다. 몰랐니? 왜 몰랐니? 그러니까 효능이 꽉 담긴 앰플팩으로 기초를 다져놓으면 그날 메이크업 완전 화잘먹. 진짜. 아니, 그러니까 먼저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을 해준 다음에 앰플팩을 기미나 고민이 있는 부위에다가 붙여주면 돼. 쭉 이렇게 볼에다가 탁 붙여놓고 5분 정도 그냥 할 일 하면 돼. 자, 봐봐. 오, 완전 촉촉스.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렇게 머리를 말려도 되고 아니면 뭐 핸드폰 봐도 되고 뭐 밥을 먹어도 되고 저녁에 특히나 자기 전에 올려놓고 유튜브 잠깐 보잖아. 어우, 시간 순삭이야. 음, 우리 궁금러들한테 팁을 하나 주고 싶은데 가끔 앰플 잘 먹으라고 각질 제거 먼저 해주고 앰플팩 올리는 궁금러들 있잖아. 이런 고효능 앰플은 그럴 때 살짝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각질 제거하고 나서 조금 피부에 시간을 줬다가 팩을 올리는 걸 추천할게. 노우 궁금러들아, 봐봐. 어? 다르지? 이거 5분만 붙여놓으면 투명하고 밝아진다니까? 앰플팩 끝나고 화장솜 떼어낸 다음에 앰플을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덧발라주면 피부깔이 더 반질반질해질 거야. 자, 이 앰플이 이렇게 사이즈가 두 개거든? 큰 거는 화장대에 올려놓고 쓰고 작은 거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한 번 내가 파우치 넣어볼게. 봐봐. 자, 뭐야? 자리 차지를 안 하잖아. 여행 다닐 때 이거 결국 갖고 가야 되나 이래서 막 빼게 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자리 차지도 안 해.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누가 내 파우치 안에서 이거 세벼 가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난 참을 수가 없어. 누가 감히 V&A 앰플을 세벼 가니? 궁금하더라.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린 조금씩 늙어가고 있잖아. 그 속도를 완전히 멈추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데일리 항산화 미백 앰플로 조금씩 늦추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대세는 슬로우 에이징이니까 그럼 우리 오늘도 조금씩 더 밝아지자.